테슬라 소식입니다. 한 달간 20% 빠졌던 테슬라 주가 10% 상승, 900슬라 회복 이달 한 달간 20% 넘게 하락했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31일 10% 넘게 상승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0.68% 상승한 936.72달러로 장을 마쳤다. 일명 800슬라로 내려갔던 주가가 900슬라를 회복한 것이다. 경제매체 CNBC는 이날 증시 전반이 상승한 데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테슬라 주식이 시장 전체의 상승일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업그레이드한 것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테슬라 주식 매수 기회가 왔다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25달러로 제시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주로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에서 깜짝 실적을 냈으며 이처럼 강력한 영업이익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가 당분간은 선두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은행은 또 테슬라가 앞으로 더 많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면 영업이익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8일 트위터에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쓰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실제 관심을 보인 완성차 업체가 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 빅테크 실적 발표에 애플 담은 개미 애플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를 담은 서학개미가 활짝 웃었다. 애플의 호실적의 나스닥은 3% 올랐다. 반면 지난주 애플과 함께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담은 개미들은 주가 반등의 실패에 울상인 모양새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증가한 1,2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매출의 기준 사상 최고치다. 아이폰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9%, 맥은 25% 증가했다. 실적 발표한 날 애플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04% 상승했다. 조철희의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애플에 대해 펀더멘털로 이겨내는 시장 불확실성이라며 iOS 생태계 확대와 이로 인한 서비스 매출액 증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확실한 대내의 환경 속에서도 애플 생태계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애플은 국내 투자자들이 1월 한 달 동안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이다. 이날 한국의 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애플 1억 9,744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하고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순매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일본의 소니인터액티브엔터테인먼트가 게임 개발업체 번지를 36억 달러에 인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최고 경영자가 인수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게니치로 CEO는 성명을 통해 번지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한 업체라고 평가했다. 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전용 게임으로 인기가 높았던 헤일로 시리즈를 개발한 업체다. 번지는 향후 소니 산하에서 독립회사로 운영되면서 인기 게임인 데스티니 후속작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가 4조 원대의 거액을 들여 번지를 인수한 것은 MS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MS는 75억 달러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 MS는 블리자드 인수로 게임 구독형 서비스 시장에서 소니의 도전장을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리자드의 베스트셀러 게임인 콜 오브 듀티가 MS에서만 독점 제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MS는 지난 2017년 월 10달러의 구독료를 내면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게임패스를 출시했다. MS는 게임기 시장에선 소니에 뒤졌지만 클라우드 기술이 장점으로 꼽힌다. 게임패스의 구독자는 현재 2,500만 명으로 최근 1년간 700만 명이나 증가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지난 27일 소니의 주가가 13%나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니도 번지를 인수함으로써 게임 구독형 서비스에서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콘솔형 게임 시장을 장악한 플레이스테이션을 앞세운 소니는 게임 구독형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구독자로 4,700만 명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소니 MS와 함께 구글과 아마존 등도 게임 구독형 서비스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뉴욕 주식 시장은 이번 주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주간 단위 전체로는 상승세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 흐름의 마침표를 찍기는 했지만 높은 시장 변동성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주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주에도 역시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으면서 주식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포문은 1일 알파벳이 한다. 검색 엔진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반도체 업체 AMD 온라인 지급 결제 업체 페이팔의 실적이 이날 나온다. 전기차 부문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디트로이트 자동차 마청 제너럴 모터스도 1일 실적을 공개한다. 2일에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보유한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한다. 퀄컴 실적도 이날 공개된다. 아울러 태양광주 대표주가 가운데 하나인 선코에너지 실적도 이날 발표된다. 3일에도 주요 업체 실적 발표는 이어진다. 온라인 쇼핑 공룡이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점유율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 스냅체스로 유명한 스냅 역시 이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GM보다도 강력한 전기차 선발주자로 떠오른 포드 역시 실적 공개가 계획돼 있다. 올 봄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 출시를 앞둔 포드가 지난해 4분기에도 탄탄한 실적을 거뒀을지가 3일 확인된다. 지난달 26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올해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준 가운데 연준의 긴축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연준의 긴축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비 5.8% 상승해 40년 만개의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부문 노동비용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총 노동비용은 1년 전보다 4% 증가해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노동비용이 오르면 기업들의 제품 가격 추가 인상을 부른다. 이른바 2차 인플레이션이다. 가파른 물가 오름세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이전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뒤 올해 연준이 모두 7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바꿨다. 3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올해 7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매번 금리를 올린다는 전망이다. 모건 스탠니는 5차례, 에버코어 ISI는 5에서 7의 금리 인상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으로 증시를 이끌며 1월 마지막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3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7% 오른 35,131.86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1.89% 오른 45,15.5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41% 급등한 14,239.88에 거래를 마쳤다. 전거래일인 28일 뉴욕 3대지수가 일제히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보이며 뉴욕증시는 1월 증시를 마무리했다. 올해 1월 한 달간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3.3%, 5.3%가량 내렸다. 나스닥지수는 9% 가까이 급락했다. 월간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최대, S&P500과 나스닥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후반 애플의 실적호조 영향이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대형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거기에 연일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던 연방준비제도의서의 당국자들이 다소 부드러운 반응을 보였던 것도 증시엔 도움이 됐다. 최근 한 번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선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지표가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는 쪽을 가리킨다면 나는 그 방향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선 0.5%포인트 인상은 선호하는 옵션이 아니다고 했다.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0에서 벗어나고 나면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한다면서 예전보다 더 빨리 줄이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는 경제지표가 도와준다면 3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려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 톱 30 역시 이날 대부분의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주가는 이날 10.68% 급등한 936.72달러를 기록 한 번에 900달러대를 회복했다. 크레디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위비안과 루시드 등 다른 전기차 종목 주가도 덩달아 급등했다.